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오늘하고 다음주에는 AI 특강으로 준비해봤고요 AI 산업 뽀개기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왜 AI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하고 다음주 강의 잘 들으신다면 누구나 원하는 수익 그런 수익은 10배 100배 그런 수익들을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시면 이 강의를 통해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오늘도 뒷부분에는 종목들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투자 아이디어도 다 같이 갖고 가시고요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일단 AI 시장 지금 규모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면요 이거 지금 우리 반도체 전체 시장 규모가 800조다 2차 전지가 그거보다 좀 더 크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글로벌 AI 시장의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요 2023년 기준으로 한 2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2조 79억 달러 이 정도가 되네요 근데 2조 달러면 2000조에다가 한 2800조 정도 그쯤 수준이겠네요 이 시장이 점점 커져서 2030년이 되면 이거 18조가 넘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망이라는 건 틀리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만약에 이 정도 규모가 된다면 경이 넘습니다 2경 5천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뭐 이거 2차 전지 시장 반도체 시장 이거 다 판 것보다 그것보다도 훨씬 10배 이상 훨씬 더 큰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뭐 어떤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시장을 두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신단 말입니까 지금 오늘 강의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AI하고 관련돼 있는 쪽들 이런 쪽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AI하고 관련이 없는 쪽들은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미국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시장 그런 시장이라면 AI 쪽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면 이 AI는 시장의 중심에 서서 계속 엄청나게 성장해가는 그런 섹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AI 시장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뭐 한 40억 달러 정도 46억 달러 그쯤 선 정도 되는데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자 근데 2030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5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글로벌 쪽에 비해서 AI 관련해 갖고 조금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그 희망도 이 강의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AI가 그러면 어떤 거냐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AI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학습이나 추론 같은 거 사람이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뭘 학습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응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인간의 능력하고 유사한 능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줄여서 AI가 되는 겁니다 이거 비유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게 비유도 하는데요 지금 가장 좀 세게 비유하시는 분들은 인류가 불의 사용법을 터득했을 때 그때하고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이런 걸로 인해서 10배 간 종목 100배 간 종목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만 하더라도 그렇게 갔고요 또 모바일 혁명 때도 그런 모습들 많이 나왔죠 모바일 게임주만 하더라도 다 10배씩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가 AI예요 AI가 그보다 훨씬 더 큰 변화라는 거 이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인류가 불을 불 사용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호랑이, 사자, 표봉 이런 애들의 적당한 식량거리 그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사용, 불 사용을 터득하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지금 걔네들 동물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구경거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직은 AI가 학습 초기 단계예요 이 학습 초기 단계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디렘을 수직으로 쌓지 않습니까 이거를 AI를 정확하게 오픈 AI 이런 데서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 공급하는 속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여보니까 AI가 똑똑해지더라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사람, 인간이 지금 AI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는 확실하죠 지금은 학습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추론 단계로도 들어갈 겁니다 추론 단계라는 거는 이 AI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추론 단계는 지금 초기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AI하고 관련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겠죠 AI 소프트업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오픈 AI 같이 AI를 직접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쪽들이 AI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전력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부에서 금강이 발견됐을 때 미국 서부에서 그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이 중간에서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고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AI를 구동해서 인간이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금강에 비교하면 곡괭이나 청바지 같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글로벌 기업들 쪽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내려고 이 정도 벌려고 오픈 AI처럼 유료로 돈 얼마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걸 개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생될 섹터 같은 경우는 로봇하고 신약 섹터가 AI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섹터가 될 거예요 이거 참 AI 지겹게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제가 그때 지금은 야인시대에서 끝날 때 종목을 하나씩 드리죠 그때는 미니강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제가 야인시대에서 계속 강의를 드렸던 거 그 부분을 제가 좀 캡쳐를 해온 거예요 PPT 겉모양만 캡쳐를 해온 겁니다 2019년 1월 달에 시장 전망 잠깐 했네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1, 2, 3, 4 쭉 나가다가요 4차 산업혁명에는 여러 가지 쪽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는 5G도 있었고요 5G 섹터들 2019년도에도 그전에 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까지 2021년까지 엄청난 슈팅이 나왔지 않습니까 5G 섹터들 다 10배 나왔습니다 텐베거는 이런 세상의 시대의 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AI만 하더라도 이날 처음 AI 강의를 시작했었네요 2019년 7월 29일 4차 산업혁명 26번째 시간 AI 1, 2, 3, 4 쭉 이러면서 여기 15번까지 갔었네요 15강을 또 연속으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AI 쪽에서 수익을 10배씩 이렇게 AI하고 관련되는 쪽들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기본으로 이만큼 강의 이만큼 하려면요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공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AI 관련되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해드리면서 또 10배거 종목들도 많이 이렇게 발굴해드리곤 했어요 지금은 AI 종목들도 할 게 꽤 많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아마 이거 기억하고 계신 분들 토마토TV 오랜 시청자님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페스, 시젠 네페스 같은 경우는 배워야 산다에서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람 뇌를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사람 뇌를 뇌모양 캡처해놓고 거기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지금은 각자 각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합쳐진 뉴로모픽 칩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페스라는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은 네페스 아크를 뉴로모픽 사업부 네페스 아크를 따로 분살내서 지금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분사하기 전에 보시다시피 엄청난 슈팅이 나왔어요 이거 다 AI 때문에 그렇게 간 거고요 시젠 10배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죠 AI로 분자 진단 키트를 지금 공부를 시키고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태워도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때 제대로 빚을 받죠 빨리 이렇게 대응하고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코로나 때 이런 거 AI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적응을 해서 그만큼 키트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온 겁니다 다 AI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AI 한쪽만 들고 파도 엄청나게 수익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쪽들도 있었죠 뷰노하고 루닛 그 전에 상장된 건 JLK고요 이거 다 작년에 텐베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조용하다가 루닛이 가장 늦게 상장이 됐는데요 그 전에 조용하다가 채찌피티 나오면서 떠들썩해지니까 10배씩 그냥 수직으로 바로 땡겨버리지 않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과거에 제가 2019년도에 AI 관련 강의를 해드릴 때 그때는 눈 감고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왜? 제대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그렇게 크게 없었고 AI 관련되는 똑소리 나는 그런 종목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뷰노하고 루닛 매출은 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루닛이 많죠 근데 시가총액은 루닛이 1조 6천억입니다 지금 뷰노는 4천억이 채 안 돼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쪽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레인보울로봇 택사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예요 보시면 여기서도 텐베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텐베거 말고 10배간 거 말고 최근에 좋은 건 없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진시지인에서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방산 쪽 이런 쪽 말씀드리면서 풍산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추천해드린 게 12월 4일이네요 12월 4일 종가는 12월 5일 날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하세요 라는 말씀드렸는데 12월 4일 종가는 그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근데 12월 5일 아침에 시초가가 37,950원이에요 오늘 7만 5천원까지 갔으니까 따블은 아니더라도 한 97% 정도 상승했죠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2차전지 쪽 별로 안 좋게 얘기하다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작년에 제가 제일 잘한 거는 그거를 안 했다라는 거 2차전지 쪽을 남들 다 포모현상 나올 때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말려들었다는 거 그게 제가 작년에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풍산 같은 경우는 그랬죠 구리 가격이 10월 달에 7,800불 정도로 바닥을 찍었어요 근데 1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릴 때 당시에는 한 8,5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전혀 못 올랐어요 거기다가 방산 쪽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포탄 값이 3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포탄이 없어서 전쟁의 질 위기에 처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풍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600억 정도 수준의 유럽 쪽에 계약 체계를 한 게 있습니다 포탄 이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전혀 안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치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지 않은 수준이더라면 이런 거는 못 살 이유도 없었던 종목이죠 이거 그때 당시 말씀드릴 때 PBR 0.5배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한 배 좀 넘었어요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한 배가 아직도 안 되지만요 올해 말 기준으로 BPS가 한 7만 6천 원 정도 나오니까 아직까지 올해 말 기준으로는 한 배가 안 된 거죠 여기서 야인시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명인들여 보기에서도 되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방산 쪽 얘기하면서 제가 로봇, 방산, 로봇, 방산 이렇게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명인들여 보기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라이진엑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풍산, 에라이진엑스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PD님이 여기 이쁘게 좀 캡쳐를 했는데 표정이 우는 표정이네요 하필이면 이런 화면을 캡쳐를 해주셨나요 일단 이거 풍산 사거리 연장탄 이런 모멘텀들도 다 설명드렸고 진짜 쉬운 진단 최근에서도 4월달에도 이렇게 좀 리뷰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돈값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아까 AI 관련되는 곡괭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전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노후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새로 깔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전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거니까 돈값 같은 경우는 올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부분들 미리 캐치해서 남들이 안 살 때 관심이 전혀 없을 때 이거 처음에 보니까요 제가 추천해드렸을 때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뭐냐 하면 쌀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들 남들이 다 좋다 좋다 하는 섹터 그런 쪽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방송국 측에서는 그런 거를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별난 구석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오르고 그런 것들 싫어합니다 이거 실질적인 거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 종목들 말씀드리는 건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리고 어떤 모멘턴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싼지 비싼지 그것만 딱 따져보시고요 그것만 따져보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종목을 직접 찾는 건 어렵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찾아 드리니까 그 부분은요 꼭 점검은 체크는 꼭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반토막 나서 이재필이한테 또 종목 상담하셔야 됩니다 반토막씩 이렇게 난 건 제대로 답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부분들 없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도 AI하고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에서 안 오르거나 충분히 조정을 받거나 그런데 주가가 싼 수준이다 그런 거 있으면 사면 돼요 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항상 현인들이 투자해요 현인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투자자들이 현명한 투자자들이죠 과거에는 어떤 현명한 투자자들이 있었냐면요 어떤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좌측에 있는 그림이 포드의 자동차 생산 라인을 제가 캡처해 놓은 거고요 우측에 방직 공장 초기 방직 공장의 모습을 캡처해 놓은 겁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요 물론 유럽 쪽에서 증기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죠 그런데 이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 그리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갖춘 그런 자동차를 처음 생산하고 난 다음에 다들 엄청나게 비웃었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데 만평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들고 무릎 꿇고 벌 서는 그런 만평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논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 포드라는 바보가 저 기차 한 대를 만들고도 기차를 만들고도 남을 돈으로 저 꼴랑 저 차라는 거 자동차라는 거 저거 한 대 만들고 저렇게 지 잘했다고 저런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그런 만평을 실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현명한 사람이 있었죠 존 데이빗 록펠러 록펠러는 그걸 보고 어떤 걸 했냐면요 저거 세상 바꿀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국 전역에다가 주유소를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도 과거에 4차 산업혁명할 때 다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록펠러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부유한 그런 가문이 록펠러 가문이죠 그리고 우측에 방지 공장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방지 기계라는 거 이거 딱 나오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상관없는 사람들은 되게 편한 거 나왔네 세상 좋아졌다 우리 지금 AI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네 그러고 말잖아요 그리고 직무를 짜고 그런 손으로 수공업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일 났다 이제 뭘 먹고 사냐 방지 기계가 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지금 개발자들 막 떨고 있죠 고급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초급 같은 경우는 AI가 컴퓨터 코딩도 다 짜줍니다 그러니까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그랬었는데 이때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농사를 짓던 감자밭을 갈아엎었어요 감자밭을 갈아엎고 저 방지 기계라는 거 저거 나왔으니까 이거 양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감자밭을 다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양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유력 가문들 그 가문 문양에 보면요 거기에 양뿔 문양이 있는 가문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조상들은 감자밭을 갈아엎고 거기서 양을 키웠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가문을 일궈낸 거예요 변화는 항상 기회를 제공합니다 범인들하고 현인들의 차이점은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 차이예요 항상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뒤늦게 감자밭 갈아엎은 사람들은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죽었습니다 영국에 대기근이 들었어요 다 감자밭 갈아엎다 보니까 그러니까 뒷붙치지 마시고 지금 아직까지 초기 단계니까요 초기 단계에 공부 탄단히 하셔서 이런 기회를 잡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I 쪽 우리나라가 현재 위치가 어떤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참 처참합니다 지금 AI 상위 10개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1위는 미국이에요 1위는 미국 인재 쪽에서 100점 인프라 100점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서 총점 100점 이렇게 나오죠 미국이 1등을 100점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무서운 거는 중국이 2위예요 AI 쪽에서 바이두를 창업한 분이 미국에 있다가 중국인이었는데 중국으로 가서 바이두라는 기업을 읽어내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중국이 쭉쭉쭉쭉 이렇게 가서 총점 61.5 미국이 100점인데 61.5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도 이 부분을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14억이라는 인구가 뿜어내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중국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막 쓰잖아요 뭐 사람들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정부에서 필요하면 그냥 막 갖다 써요 그런 부분들 엄청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첨단 공정에서 생산하는 그런 반도체 쪽은 중국에 수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미중 갈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요 다 AI 패권에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AI는 개인이나 한 기업 이쪽의 운명만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국가의 미래도 좌우할 수 있는 게 AI예요 그런데 이런 쪽을 빼놓고 어디서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어디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저 위에 올라간 거 그런 거 작년에 우리 항상 그렇게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21년도, 2021년, 2022년 이때는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이 당했고 작년에는 2차전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AI라고 지금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됩니다 많이 올라온 쪽들 있죠 그런 쪽들은 좀 조심조심해갖고 약게 약게 단타만 치시든가 짧은 관점에서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려면 손절 가격 정해놓고 들어가시고 그런 형태로 하셔야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오른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더 고생하고 노력을 하면요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노력해서 찾으면 안 오르고 향후에 좋을 종목들 찾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풍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야위시대에서 추천드린 종목만 하더라도 100% 넘는 종목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꽂아볼까요 이스페다시스 진시진에서는 9,000원 야위시대에서는 1,000원 이거 3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마찬가지 한 100%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준으로 그 전에 2만 1,000원에 매수한 건 10배가 나왔고요 작년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0%가 넘었습니다 LIG 넥스원 따블 넘었잖아요 이것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따블 넘었지 않습니까 칩셋미디어 따블 넘었어요 롯데정보통신 따블 넘었습니다 그리고 풍산이 지금 한 97% 정도 수준돼요 그리고 텔레칩스도 94%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 밑에 종목들은 많고요 이거 한번 곰곰이 보시면 대부분이 방사한 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 쪽들 그리고 그 나머지는 AI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AI하고 AI가 세상을 바꿀 물건이고 거기에서 안 오른 종목들 혹은 올랐다가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노렸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AI 쪽을 보면 6위 정도 돼 있는데요 민간 투자가 굉장히 작아요 민간 투자가 지금 8.3이네요 8.3점 완전히 낙제점이죠 다만 한 가지 그나마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정부 전략 쪽이요 정부 정책 쪽 이런 쪽이 91.9점이 나와요 정책적으로 이런 쪽을 좀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신 좀 똑바로 차린다면 상위로 치고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우리 작년에 코스닥 시장 말고 코스피 시장에서 작년에 많이 오른 종목 지난 10년간 많이 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이거 시세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세상의 변화에 중심에 있는 종목들 작년하고 지난 10년간 올라온 종목들은 대부분이 2차전지 쪽이에요 1위가 금양 이거 7,865% 수익 났네요 2위가 한미반도체 4,748% 3위 코스모이신 소재 그 다음 LNF 사마알미늄 포스코피추엠 TCC스틸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만 특이하게 8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2차전지 쪽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오른쪽들 이렇게 10년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고정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여기는 이건 코스피 시장이라서 안 나왔습니다만 500배가 올라왔어요 500배가 지난 10년간 2015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500배가 올라왔습니다 1000배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 따블밖에 더 됩니까? 거기서 그걸 먹으려고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그걸 먹으려고 들어간다는 거는 지향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요 시대의 변화를 보되 시대의 변화를 보되 우리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AI가 지금 뭐 AI가 끝났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이 끝났으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미국 주가가 반토목이 나는 그런 장으로 간다라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반도체 쪽 팔아갖고 AI 팔아갖고 다른 거 사라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에요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만 제가 캡처해놓은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아프리카에서 세계 3대 규모에 드는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구리 매장지를 찾아냈다 빌 게이츠가 공동 투자한 AI 기반 광물 탐사 기업의 성과다 AI가 구리 광산도 찾았습니다 3대 전 세계 매장량 3대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구리 광산도 찾았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에너지부하고 같이 AI 기반 연구로 전기차 배터리 리튬 대체할 식물질을 발견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전에 그 납으로 한번 이렇게 출연을 해서 캠으로 한번 출연을 해서 출연 요청이 있어서요 거기서 AI가 모든 것을 삼킨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뭐 이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니까 그냥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얘기 플라톤 무덤 있죠 플라톤 무덤 이것도 AI가 플라톤 무덤을 찾아 냈대요 이게 플라톤 무덤에 대한 거 그 기록이 화산재가 막 이렇게 섞이고 그래서 판독이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AI가 새로운 문자를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새로운 문자 새로운 글자를 아 이 모양은 이 글자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그 문서를 해독했어요 그러면서 플라톤의 무덤도 찾아 냈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그러죠 AI 진단 영상 검증 능력은 전문가 수준 효율은 훨씬 높아 우리 지금 의사 선생님들 국민들 되게 많이 걱정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간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작년에 아까 보여드렸던 뷰노 루닛 이런 종목들 10배씩 텐베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AI 탑재 로봇으로 신소재 개발 카이스트 연구 효율 500배 높였다 이런 뉴스도 있죠 연구 효율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게 이 A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끝났다 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거죠 실제로 투자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엔비디아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이거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은 5월 20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124억 달러 1년 새 769% 껑충 그리고 TSMC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우리가 AI 칩 쪽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다 이거 파는 쪽쪽 다 저거 만들질 못해서 못 만들어서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월 20일 날 있을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엔비디아 뿐이냐 그렇잖아요 AI 클라우드 수요에 아마존 영업이익 3배 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에저 쪽 이런 쪽에 영업이익이 30%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예상체는 뭐 한 18% 정도 늘 것 같은데 그 정도였는데 30% 이상이 늘어났어요 즉 이게 AI 칩을 만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칩을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버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그런 뉴스도 있나요 테슬라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테슬라 한번 이번 주 초에 껌충 뛴 적 있죠 중국 모멘텀 나오면서 그때 일론 머스크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자율주행 등 AI 개발에 100억불을 투입하겠다 심심하면요 이쪽은 자기들하고 자기들이 뭘 하는 거는 AI는 투자를 하면 조단위도 아니에요 이거 100억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1,400원 잡으면 1,400원 잡을게요 편의상 그러면 14조라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메타 역시 마찬가지 향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 원인이 우리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AI 칩을 더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향후 4년간 인도네시아에 2조 3,500억을 투자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 그런 뉴스들 있죠 자 여기 조그만데 파이낸셜 뉴스들에서 인공지능 관련주 투자자들이 올해 증시 수익률 게임에서 독주하고 있다 모두 9개 종목의 주가가 올해 들어 200% 넘게 오른 가운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AI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된 종목으로 분석됐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전선 변압기 이런 쪽 반도체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 관련 뉴스는 제가 뉴스 찾느라고 그 전에 봤던 기억들 더듬어갖고 인터넷 뒤져갖고 막 했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좀 느끼시라고 이런 걸 한 번에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냥 한 번 얘기만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 기억에 잘 안 남잖아요 이제 필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 나와서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 나와서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일부로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 글로벌 미국 쪽에서 실상을 한 번 보자고요 실상을 자 이거 제가 어제 이 PPT를 만들면서 자 이거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시가총액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죠 2위가 애플 3위가 엔비디아 4위가 아마존 5위가 이 알파벳 A, C 알파벳은 A는 보통 주고 C는 우선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1조 달러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합쳐서 2조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메타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죠 TSMC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미국의 통신사고요 자 한 번 보세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 일라이 릴리하고 브로드컴을 뺀다고 하더라도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는 좀 연결되는데 빼겠습니다 빼더라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 8종목이 AI하고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시가총액 1위를 내줬죠 그거 원인은 뭐겠습니까 AI 쪽에서 밀리잖아요 AI 쪽에서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립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기업이 거대 기업이 1위하던 자기가 가장 센지 알고 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래서 혁신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저렇게 시충 1위 종목을 내놓은 내놓은 거에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렸나 봐요 뭐 저 알파벳 갖고도 협업을 하겠다 뭐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는 시가총액 1위부터 8위 종목이 아 10위까지 10종목 중에 8종목이 AI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AI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이 뭔가 생각을 일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두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뇌 뇌 자 근데 이 이것도 가지각색이겠죠 IQ가 뭐 저 80인 사람하고 IQ가 150인 사람하고 같은 두뇌는 아니죠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최신 공정에서 있는 생산하는 그 반도체하고 또 저 되게 좀 오래된 거 뭐 18나노 이런 데서 생산하는 반도체하고 질적으로 틀릴 겁니다 자 반도체 쪽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의 뇌 그렇기 때문에 이쪽 투자가 이쪽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으로 가려고 하고 미세 공정이 안 되니까 디렘을 또 위로 쌌지 않습니까 위로 쌌서 지금 8단 12단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학습이나 추론 같은 거 하는 거는 AI 소프트업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픈 AI나 우리나라에도 몇 개의 기업들이 있죠 자 그리고 AI를 구동하는 거 전기 AI의 물리적인 물리적인 세상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줄 거는 로봇하고 신약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도 급격하게 크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들 반도체 쪽보다 로봇산업 쪽 이런 쪽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로봇 쪽 안 하고 뭐 어떤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럼 종목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표시해 놓은 것 중에 두 종목 정도씩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로봇하고 신약 쪽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배워해서 한 달 하니까요 그때 좀 시간이 조금 이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그때 오늘은 간략하게만 언급 드리고요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죠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올해 포트에 꼭 편입을 시켜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7만 천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 반도체 사이클은 한 번 사이클이 오면요 한 2년 이상은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기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잖아요 뭐 작년까지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이제 막 업사이클로 들어선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한 내년 말 정도까지는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가는 삼성전자나 SKINX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올라왔죠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자 이거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바닥 찍은지는 뭐 지금 한 1년 정도 약간 넘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도 1년 정도는 더 갈 사이클이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올해 말까지는 갈 사이클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왜 꼭 들어가야 되느냐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종목이 주도주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2016년도 시장 자 이때죠 이때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40%가 올라왔어요 지수는 옆으로 기었습니다 거의 70포인트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거기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쪽들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40% 올랐는데 지수가 옆으로 횡불됐으면 그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확률은 희박하지만 미국이 스테그플레이션 이런 게 와서 다 죽는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30% 빠지면 다른 종목은 50% 세 토막 단토막 세 토막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꼭 계좌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고요 AMD하고 협업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마아완을 개발을 해서 네이버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잘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주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꼭 편입을 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반도체 쪽에서 크게 안 오른 종목 향후에 모멘텀 있는 쪽들 이런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NS 택이에요 SNS 택도 아마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해드려서 리뷰를 제가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거는 HBM이 디램을 위로 쌓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 개 모듈에 디램을 많이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세공정에서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반도체 기술은 크게 보시면 집적도다라고만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에요 집적도라는 게 뷔페 음식으로 따지면요 한 접시 위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얹을 수 있느냐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개 기판 위에 한 개 PCB나 뭐 이런 기판 위에 얼마나 많은 소재를 얹어 놓을 수 있느냐 그게 반도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미세공정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세공정 쪽들 꿈틀꿈틀하고 있는데요 야인시드에서 추천드렸던 FST 같은 종목도 지금 70%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70% 올라와서 리뷰를 해드렸거든요 이 SNS 택도 마찬가지 미세공정하고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미세공정의 중요도가 부각되는 그런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일내 반드시 온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반기에 이유부 이용 펠리클 양산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지분투자를 하면서 야 니들 돈 없잖아 이 돈으로 만들어봐 이러면서 한 겁니다 이러면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채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요 이 SNS 택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아까 풍산도 그랬잖아요 위에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있을 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시청자님들한테 추천드릴 때도 그렇고요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 그리고 옆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거의 대부분이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수익률이 아니 뭐 저런 것들 칩셋 미디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작년에 9천원대 9천원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천억 넘게 벌었어요 이스페타시스가 그리고 작년 예상치 그보다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작년 예상치도 그때 당시에 예상치는 한 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6천억이었어요 이거 왜 못 쓴단 말입니까 그냥 사서 냅둔 됐잖아요 아까 풍산하고 똑같은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성들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다 아실 거예요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LIG 넥슨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실적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렇지 재작년에 막 이렇게 거품 물고 말씀드릴 때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났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면 4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쌀 때 사야 돼요 주식은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옆으로 빡빡 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서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반도체 업종들 중에 기업들 중에 재작년보다 작년이 돈 더 번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얘는 더 벌었어요 올해는 더 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 펠리클 관련되는 일이 잘 풀리게 될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펠리클 매출도 가세가 되겠죠 내년에는 그 펠리클 매출이 연간으로 가세가 되겠죠 그러면 올해도 더 좋고 내년에도 더 좋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많이 조정받고 옆으로 기능 횡보하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AI 소프트웨어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거 있죠 네이버 주가가 되게 못 가요 요거는 알리하고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이런 쪽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세를 확장시키는 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네이버의 현재 주가는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 야후재팬 그거 네이버요 네이버 라인입니다 야후 라인 요거를 매각하라고 그런 압력도 좀 있는데요 사실 일본 자유사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 50으로 들고 있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요 최악의 경우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이 실제로 이렇게 좀 이쪽도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사업부 쪽 이런 쪽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게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는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기업이고요 또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하를 공동 개발 중입니다 또 인텔하고 카이스트하고 같이 반도체 동맹을 맺고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조정 많이 받았죠 이런 것도 사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솔트룩스 한번 볼게요 요것도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AI하고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픈 AI의 채치 PT처럼 그런 AI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이거 이런 쪽들 소형 모델들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루시아나 랭기지 스튜디오 같은 그런 AI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 루시아 같은 경우는요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AI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들 나온 거 보면 꼭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 잘하면 그 부분 상세시킬 수도 있다 어쩌면 엔비디아 GPU 안 써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현실상에서 얼마나 그게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라미터라는 거 이게 GPT-4가 한 1750개 정도 매개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750개 정도 있는데 솔트럭스에서 만든 루시아라는 AI는 다양해요 70개에서 한 500억 개 정도 그 정도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경진대회 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1등 했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작년에 엔비디아 칩 사면서 한 50억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별로 안 좋아요 작년에 적자 한 90억 넘게 100억 가까이 적자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분기까지는 적자일 거예요 2분기에는 흑자 전환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 탄력이 가장 큰 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예요 여러분들 그거 이노와이리스 2017년 초에 말씀드릴 때 그때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적자인데 흑자 전환 되고 그래서 그냥 사서 쫙 들고 가시면 돼요 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10배 나왔지 않습니까 솔트룩스도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 이거는 전력, 인프라, 전력 쪽으로 보는데요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뭐냐면 변학기 주식들 이런 쪽들도 상당히 많이 튀었고요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이런 쪽들도 많이 튀었고 지금 전선주 아까 제가 진시진에서 SK에코에너지 그거를 또 종목 상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력망들 이런 쪽들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지금 노후 전력망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한 40% 정도가 노후 전력망이에요 거기다가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전기가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도 했죠 AGI 쪽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전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AGI는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력 쪽 같은 경우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될 테니까 이것도 대한전선은 국내 2위 전선업체고요 지금 수주장고가 한 1조 6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런 쪽 눌림목 나오면 잘 노려보시고요 풍산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는 AI 쪽도 잠깐 말씀드리고요 로봇하고 여러분들 합성생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보스 포럼 선정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바꿀 10대 기술 중에 하나 미국의 미래를 바꿀 10대 기술 중에 하나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얘기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쪽에서 10배, 100배 나오는 종목은 그냥 리스크 안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쪽이 아니라요 좀 안정성도 갖고 있으면서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에서 찾아보시면 10배, 100배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들 다 좋다 좋다 할 때 그럴 때 쫓아가서 재미 못 보셨잖아요 우리 신라젠만 하더라도 그거 처음에 상정돼서 15배씩 막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비참하잖아요 이거 그냥 신약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 또 이게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중에 신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10%도 채 안 돼요 그 낮은 확률에서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음 주에 잘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로봇 섹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또 이 세부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AI 산업 보객이 이렇게 오늘은 방송을 해드렸는데 아마 오늘도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